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먼저 또 따끈따끈한 주간증시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12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 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모아놨습니다 문자로 주간증시 일정이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쌍끄리 수급들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주들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이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의 이 상승력도 대단합니다 맨날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렇게 조금씩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요 보면은 요즘 한 번 얘네들이 쳤다 하면은 15% 20%짜리도 수급주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도 요즘 아주 멋지게 지금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표 계속해서 여러분께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문자에 역시 수급표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의 회원가입이 성황리에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회원가입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위에 전화번호에 회원 문의라고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안내를 해드리고 가입 문의를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늘의 하이라이트 급동주 저점 잡는 빅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법은 단기 매매 기법인데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은 무지하게 높다 확률이 85%가 넘는 멋진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기준봉 이 기준봉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택을 잘하게 되면은 거의 99%가 넘는 거의 뭐 100%는 없으니까 100%라는 말을 하는 것은 건방진 거고 진짜 90% 넘는 멋진 상승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멋진 랠리를 같이 할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기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막 엄청난 사실 기법인데 잘 들어봐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이든지 어떤 기법이든지 기법 제 기법에는 기법이건 뭐 종목 선정을 하건 우량주건 대형주건 단타건 급등주건 세력주건 테마주건 다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봉이 출연이에요 기준봉이 출연을 무조건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애들은 기준봉이라고 불릴만한 캔들이 없죠 하지만 어떤 주요한 주요한 수급이나 입형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기준봉으로 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들은 기준봉이 탄생을 합니다 즉 뭐예요 기준봉이 탄생을 한다는 소리가 상승 신호탄이다 이거예요 신호탄 자 그래서 이 기준봉이 일단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봉이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특별한 자리를 잡아서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봉이라는 게 뭐냐 항상 거의 한 90% 이상 확률을 내줄 수 있는 게 바로 항상 전고 돌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전고 돌파 상황과 그럼 전고 돌파를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손받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손받김이 그동안 물려가지고 철철히 철철히 물려가지고 야 저거 다 올라가면 내가 다 털어버려야지 맨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애들이 진짜로 딱 올라주니까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싹 털어요 그러면 그 물량을 누가 받아요 세력이 받죠 그래서 땡큐 난 이제부터 올릴 거야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 털렸구나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니까 그 애들 털어내기 위해서 장중에 눌려요 그 눌림에 우리는 들어간다 이 바닥을 갤갤갤갤갤 매고 있을 때 야 저거 언젠간 가겠지 하고 사놓고선 HTS를 딱 끄고 저기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것도 있대요 일종의 그런 기법은 해외여행 기법 또는 감옥 기법이라고 있어요 사놓고 내가 이 HTS를 안 봐야 돼 그래야지 되는데 HTS를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HTS를 볼 수가 없잖아 감옥에선 공인인증서가 있어 뭐가 있어 볼 수가 있나 그래서 옛날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건 진짜 약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농담 반 농담 이제 우스갯소리로 감옥 기법이다 그래서 감옥 기법 사 그리고 쳐다를 보지 마 근데 사람이 안 볼 수가 있나 핸드폰만 키면 요즘은 대박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는 감옥에 들어가 그러면은 아예 그냥 감옥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주가가 5배가 10배가 올랐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만큼 장기 장기로 가게 되면 또 오를 수 있는데 이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어쨌든 이 바닥에서 결결 매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화통이 터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죠 그러지만 그 종목이 이제 올랐을 때 올랐을 때 이제 세력이 물량을 싹 걷어가는 걸 보고 아 이제부터 얘는 올라가는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봉이 나오는 걸 본다 이거예요 이해 가셨죠 기준봉에 대한 중요성을 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정거점 돌파 상한가 이 기준봉 물론 상한가 말고 양봉도 괜찮습니다 이제 정거점 돌파 상한가나 정거점 돌파 양봉 장대 양봉이지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이거 괜찮아요 둘 다 거래 대금이 대박 터져야 돼요 대량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된다 최소 천억 좋다 이거야 유통 주식 수가 작고 거래 주식 되는 비율이 작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천억이 안 되고 한 500억 정도만 돼도 돼요 이거는 이제 아주 유통 주식 수가 작은 거 근데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작으면 거래하는 데 좀 이렇게 큰 돈을 넣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주가 왜곡적인 현상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소 500억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 이슈 그게 뭐예요 바로 테마 테마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도 테마 이걸 뭐라 그래요 시장 주도주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는 도구는 딱 하나입니다 피보나치 자 이 피보나치가 뭔지는 대부분 다 아시죠 이 피보나치 황금비율 이래서 뭐 우리가 건축을 하건 뭐 수학 특히 수학에서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죠 예 벌써 수학 그러니까 아악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아주 쉽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쉽지를 않으면 하지를 않아요 쉬워야 돼 그렇지 않아도 주식 자체가 어려운데 이 기법이 또 뭐 초초초 막 보면은 지만 알아 지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은 뭔가 쉽게 해서 딱 이거 아니면 이거 딱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어 끝 이거 안 가면 여기서 잘라 끝 딱 깔끔해야지 예 그래도 따라할까 말까 한데 복잡하게 지만 알고 지만 아는 거를 막 쉽게 설명하는 것처럼 해놓고선 한다 그 니나 하라 그래요 쉽게 쉽게 자 피보나치를 딱 이용해서 합니다 자 피보나치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피보나치에는 5개의 선이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이상 많이 수치를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만들어 낼 수도 있는데 자 1번 선을 예 그냥 이게 이제 수치로 치면은 0.236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은 0.382 3번 선은 0.5 4번 0.618 5번 0.764 이게 지금 뭐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수치가 있다는 거지 이 수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1번 선 2번 선 3번 4번 5번 선 선이 5개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봅니다 요런 선이 이 수치가 요렇다는 거지 막 소수점 나오고 막 퍼센트 나오고 아 머리 아프네 그거 아니에요 예 자 아주 쉽게 쉽게 자 봐요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인데 자 봐요 세종 메디칼이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죠 이날 상한가가 빵 나오고 조종을 딱 보이고 급등을 빵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살까 또 이제 급등이 또 또 나왔어 그리고 또 또 떨어졌는데 또 반등이 나왔어 그러면 이런 자리를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한번 이제 딱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보시면 방법이 이제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자 요 분봉입니다 분봉 요 일봉 일봉이 이제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다 쳐요 자 여기 상한가 나왔어 어 기준보기 탄생했어 야 거래량이 빵빵 터지 잘 봐요 이거 봐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전고점을 어 전고점을 딱 넘으면서 거래대금이 무려 3천억이나 나오는 멋진 상한가가 출연했습니다 그동안 그전에 전고점을 물려있던 애들을 바닥에서 박박 끼는 거를 갖다가 손박김 일어나면서 멋지게 빵 쳤어요 오케이 얘는 기준보기 낙스 당첨 그 다음에 세종 메디칼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딱 있어 오 이슈도 좋아 그러면 얘는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어떻게 보느냐 분봉을 딱 봐요 분봉을 요걸 이제 15분봉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얘가 요게 상한가에요 요게 상한가 요게 요 날이에요 요 날의 분봉이에요 요 날의 상한가 나온 요 캔들에 요 상한가 나온 날의 분봉이에요 그러면 이 도구가 있어요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이 피보나치 조정대는요 여러분들 hts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 어딨어요 라고 이제 찾기 못 찾겠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기다 전화하면 돼요 1544에 9000번 1544에 9000번에 딱 전화해가지고 이게 키움 기준이에요 키움 1544에 9000번에 딱 전화해가지고 피보나치 조정대 딱 가르쳐 드릴게요 피보나치 조정대 요거 알려주세요 딱 그래 그러면 걔네가 아주 자세하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딱 그러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피보나치 조정대가 이제 옆에 있어 요걸 딱 이렇게 클릭하면은 요게 봐요 화살표에서 요걸 딱 클릭하는 순간 요렇게 연필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분봉의 저점 있죠 분봉의 저점을 딱 대 그리고 쭉 끌어올려 그래가지고선 상한가 종가에다 딱 갖다 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매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게 1번 선이거든요 자 요게 1번 선 요게 2번 선 3번 4번 5번 요렇게 선이 5개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요 그냥 여기 1번 선에 오면 사면 돼요 간단합니다 1번 선에 오나 볼까요 요렇게 보면은 1번 선 근처까지 왔어요 왔다가 이제 조금 못 왔는데 바로 요 1번 선 자리가 매수 시점이 되는 자리다 요거에요 1번 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상한가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상한가 또 나왔으니까 또 해요 자 또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어떻게 저점을 잡고 자 상한가까지 이렇게 딱 써요 자 이제 또 보니까 첫 번째 자리 여기 0.236 자 여기까지 내려오나 봅니다 내려왔다 내려왔어 여기 내려왔네 조금 못 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요 자리에서 처럼 자 하다보면은 이게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근처까지 왔다가 아예 왔다가 조금 더 내렸다 갈 때도 있고요 조금 못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요 근처까지 왔을 때에 왔을 때에 요렇게 이 주가가 은봉으로 내린 다음에 요런 자리 들에서요 요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살짝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자 요런 거는 이제 약간 유돌이 있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분봉을 보다 보면은 아 요게 요기까지 조금 안 올 수 있겠구나 해서 분할 매수로 혹 좀 이따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로 항상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 자 그랬더니 볼까요? 자 두 번째 선 오 간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멋진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첫 번째 1번 선 왔어요 딱 와가지고 1번 선에 쭉 왔더니 다음날 자 여기가 이제 날짜 구분선이에요 여기가 날짜에요 요 날 쫙 5장에 왔어 와가지고선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반등이 쫙 하고 멋지게 나왔다 바로 다음날 자 몇 프로 나왔나 볼까요? 예수과 대비해서 여기까지 왔다 치고 1%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하느냐? 매도는 단기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5% 넘어가면은 성공한 걸로 보고 5%에서 10% 정도의 퍼센트를 먹으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VI 있죠?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분명히 VI에 걸립니다 VI라는 건 10% 정도가 상승을 했을 때 걸리는 거죠 내 매수가 대비 10%가 아니에요 내 매수가 대비 10%가 아니고 이 종목 자체가 10% 정도가 반등이 나왔을 때의 VI에 걸리게 되는데 자 바로 VI가 나오면은 또 매도할 시점이 된다 보통 VI 맞고 급등하는 경우보다도 VI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VI 정도가 나오면은 아 잘 먹었다 그리고선 멋지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VI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10%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가가 꼭 나온다 이거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요? 수익이 나면은 수익 딱딱 챙겨서 가는 것이 장땡이다 자 또 최근에 이 로봇 테마주들이 난리 나고 있죠 자 로봇티죠 이거 한번 볼까요? 상한가 나온다 하면 딱 어떻게 됐나? 이날 12월 13일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16일도 이게 상한가를 갖다가 풀린 양봉인데 자 여러분 이런 양봉이요 이런 양봉이 바로 기준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한가 얘 나온 것도 이거 기준봉이 되고요 근데 이때 못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 짜리 이 기준봉도 장때 양봉인데 제가 장때 양봉도 된다고 그랬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때 양봉 이거까지도 기준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짝 장때 양봉을 이렇게 뻗어야지 이렇게 윗골이 쭉 달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기준봉이 안 돼요 아셨죠? 자 봅시다 오 상한가가 나왔네 자 줄을 갖다가 짝 커 저점 잡고선 쭉 커 얼마나 쉬워 1번선이에요 1번선 2번선 있죠 1번선 왔나? 왔다 와 근데 얘는 갭을 하락해서 왔네요 갭하라 봐요 여러분 상한가 다음에는 상한가가 나온 다음 날에는 보통 시가가 갭을 이렇게 뜹니다 그죠? 어제 상한가이기 때문에 갭을 이만큼 떠서 아니 뭐 이만큼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갭하락을 했어요 갭하락 이 갭하락이라는 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갭을 뜯다 갭을 하락했다 얘는 보니까 1봉상에서도 잠깐 보자면은 다음날 와 시가가 마이너스 4%에 출발했어요 갭하락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는요 갭하락을 했을 때는 이 1번선에서 잡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갭하락했으니까 1번선보다는 2번선 정도에서부터 잡아다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1번선에 나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면 1번선에 잡고요 밀리면 2번선에서 추가 매수예요 분할 매수예요 바로 이 자리가 1번 2번 자리가 바로 뭐예요? 분할 매수 자리다 이거예요 예 분할 매수 자리다 어디까지? 바로 0.5라고 되어 있는 중심선 자 이 중심선이 3번 자리인데 바로 이 3번 자리가 마지노선입니다 물론 장 상황에 따라서 0.618 4번 선까지 밀리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이때는 추가 매수도 괜찮고요 아니면 버텨요 분명히 올라가니까 자 봐봐요 여기는 이제 이 갭하락을 했기 때문에 2번 자리하고 3번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이제 매수의 자리가 됐죠 그러면 이 날 봐봐 14일 날 이 날이 이제 이 날이 날짜 끝이에요 이 날까지고 그 다음 날은 이 날까지예요 여기 보니까 어? 2번 자리 아침부터 왔네 걸어놓으면 돼요 자 이 지금 이걸 보면서 잡겠다 그게 아니고 줄 걸어놓고선 여기서 그냥 걸어놓으라니까 그냥 매수를 오든지 말든지 그럼 지가 알아서 장중에 체결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주가가 왔다갔다 하네 한 15,500원에 샀는데 15,500원, 600원에 샀는데 15,600원에서 여기가 지금 15,600원이에요 600원에 샀더니 1% 올랐다가 1% 떨어졌다 왔다갔다 해요 어? 그런가 보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요? 빠바밤 쳐가지고 상한가를 냅다 냅니다 상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아요 상한가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았어 상한가 와 땡큐 상한가까지 못 먹고 그냥 여기서 한 10% 먹고 팔았어요 그거를 아까워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서 가만히 있는 이런 거 가르쳐주고 이제 10%씩 빵빵빵 먹는데 감사합니다 저 하루에 10%씩 먹어봐요 좀 있으면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10%씩 못 먹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준봉이 또 생겼어 12월 17일 날 자 이게 기준봉이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줄을 또 딱 거여 멋지게 자 근데 얘는 또 그 다음 날도 개파락하네 하여튼 참 대단하다 1번선 2번선 3번선 야 얘 개파락했으니까 또 2번 3번 자리에서 잡아야겠네 자 2번 3번 자리를 이제 거놓고서 기다리고 있어 시작도 2번 선보다도 아래에서 시작했어 뭐 떨어지면 사면 되지 1차적으로 산 날은 그래도 그냥 잘 끝났어 예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요 2번선에 샀는데 18,600원에 샀는데 18,750원에 끝났네 그냥 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됐어요 와 그 다음 날 됐더니 아침에 또 살짝 오르는 듯 하더니 뚝 떨어져 오 떨어지네 그럼 어디서 살까요? 3번선 4번선 사이에서 사면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니까 요 18,000원 이하에서 이제 샀어 샀어요 이제 그렇죠?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봐요 요기 2번선에서 샀어요 그 다음에 요기가 3번선이죠 요기 3번선에서 샀어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분할 매수 해가지고 다 평당가가 좀 됐어요 한 18,200원이나 300원 정도 됐겠죠? 자 그런데 지금 조금 물려있네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요라고 그랬어요 하루만 기다리라고 자자자자작 내가 그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분명 나오는 대로 한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멋진 반등 15%에 짠!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갖다 대입을 해봐요 자 오늘 아주 멋진 거를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홍주식 회원님들 또 이 기법에 맞춰서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거 있잖아요 그건 끝났어요 표주는 거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린다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러니까 딱 이제는 이제 딱 보내라 그러면 딱 보내고 그렇게 해야 딱 줍니다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딱 드렸던 거고 다음번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닿으면은 2탄 2탄 만들어서 또 한번 제가 멋지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